1레벨 2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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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는 식으로 합시다 빙결이라서 1레벨만 딱 세고 그 뒤로 많이 약하거든요 2레벨 2레벨 수왕 왜 안해? 저 말 나올 줄 알았죠? 대기하고 있네 리포 좀 앨리스가 샤코르 좀 아는 친구인 것 같은데 어어? 그래 전멸을 잘 썼다 라인 설계할게요 어? 계속 들어오네 반가워요 아니 왜 또 들어가 미친 음 카이사님 왜 던지시죠? 빈증 검사하느라 아 10시구나 라카니 먹었네 그다마 다행이다 일단 대기를 합시다 음 음 음 같이 오는데? 아 전멸에 오니까 바로 바로 오자노 여기 박스 음 개꿀 음 음 개꿀 어디가냐 이리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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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으하하하 거기서 왜 깝치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무기 만들어 얌 얌 얌 얌 얌 맞겠냐? 얌 이제 간다 쏙보 샤코 비제이 비제이라고? 뒤질래? 흐헣 어허니 비제이라니 어? 거면이 스트리머인데 어? 너는 뒤졌다 한타 떼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묘한 모험을 하는데? 어니? 죽여서 처형을 한다고? 1초 오케이 되는판인가? 큐 날라옵니다 아 못피했네요 발이 약간 쌍겨져있으니까 부시장악만 조금 해줍시다 안돼 이 자식아 바로스는 좀 마나에서 딜이 나오는 챔프라 이렇게 마나 빠져있으면은 쏘내져 갑자기 오? 와드파밍이다 뒤로가있어 뭐요? 엘리스가 무서워가지고 쉽게 못하겠네 마나 덮는게 오? 미국값 마나로 마나 덮는게 까불어 응 안맞아? 아 맞았네 흐흐흐흐 엘리스가 갱을 좀 잘 다니니까 갱대비를 좀 합시다 냥 6랩 대 라칸이 궁 W 써서 들어오는거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냥 어 아무것도 안했는데 2를 뺐잖아 못가세요 어 어 어 아야 매우 쳐라 자 떨어라 못잡아 아 렌즈 아 렌즈 겁나 돌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렌즈 돌려도 이게 빙결샷코라서 GLP만 나오면은 대처가 됩니다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래 빙결이 렌즈를 어느정도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빌드이기 때문에 네 모르고 진짜 약간 빡친거 같은데 파이썬 뭐하냐 저기서 야 허허 허허니 건방지게 말이요 어허허 허허허 뭐지 바로스가 앵간이가 빡쳤나본데 저게서 앞으로 반봄핑을 하네 다음기환에 GLP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거 조심해야되는 각이 엘리스가 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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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엘리스 있을것 같은데 제가 감각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식아 뭔가 EBC를 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근데 저렇게 렌즈로 돌려도 제가 뒤에다가 박스를 설계해 놨기 때문에 오 둘이나 만화에요 조개주고 안 돼 안 맞아줄거지롱 어? 박스 개수 일단 유지를 합시다 조개 돌려도 아펜트 못 나오면은 의미가 없다니깐요 아야 내 시간을 벌었다는거 문신 터진다 이 자식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흐흐흐흐 이제 시작이라고 샷코는 그냥 이거 응? 쳐야겠다 그럼 당신의 지갑을 수호해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최대한 원딜한테 투자를 합시다 아아 아 이거 뺀건 없네 어 뭐야 잡았어? 흐흐흐흫 안되에 렌즈 돌린다 이거 아 우와 원딜 잘하고 있어 잘하는구만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데 상대에 렌즈가 못써 4개야 타워 그냥 줘야되는데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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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못 도망가요? 지지세요 야 그만쳐 바론 얘 공포 걸려요 옳지 어 저 빼는 거 하고 좀 보여줬다 우후 아 잠깐만 따라타요 너 죽어 하하하하 이게 헤르메스의 신의 한수다 진짜 여기서 라일라이 갈게요 다 죽는다 너네 우와 어우 칼사슬 미쳤는데 아 이거는 진짜 헤르메스 안갔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스킬 다 맞고 CC기 다 들어왔는데 아이템만 세팅 잘해도 이게 큰 효과라니깐요 이래서 템으로 잘 가야된다 맵을 좀 넓게 쓰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은신상태에서 요 쌍둥이 그림자가 써지니까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쟤들 얘도 괜찮았고 애들 하나둘씩 빡쳐가지고 이제 샤코만 보면 눈이 뒤집힌다구요 그런 그 심리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저런 애들 좀 마크를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쟤네들이 시야장을 못해요 그래서 잘라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데 아씨 아씨 인자가 몇개야 인자가 몇개야 인자가 몇개냐고 아 아 한정말 이쪽으로 도망갈게요 아 아 쉽네 선물 오 짜식 눈치보소 도망갑시다 계단 한번 끊었으니 이득이에요 거기 박스있지롱 하하하 얘네들이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목을 하나 뚫어버렸다 아 어촇 궁극 비를 빼 버렸ού ata 바르스 궁극기 빼 버렸어요 흐흐흐흫 ります 예 앵관이 개빡쳤나본데 흐흐흫 위해서요 빼버렸죠? 바르스 궁극기 빼버렸어요? 얘 엥간이 개빡쳤나본데?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쪽 시안만 좀 잡아줍시다 바르스 개빡쳤는데 로봄이라며 이건 안되겠다 이거 빼봐 이거 쳐라 상대 렌즈도 다 빠져서 못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면 박스를 걸려댄다는 줌 빈결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줌 시간이 끌린다는 줌 공포가 걸린다는... 가글 좀 봅시다 기다려 여기다 뱉어 그렇지 그렇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 5천원 준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줬어? 아 나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 바텀이 딜이 다했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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